눈이 하니 티트립 예쁘다 눈이 하니 티트립 눈이 하니 티트립 아 통통해 짠 짠 안녕 오늘 촬영장에 가볼거에요 오늘 팅크로 깔맞춤 했지요 나이킨에 이 이지웨어 촬영장에 가는데 저도 이거 입고 가려구요 하하하 뽀뽀라 우리 어디 갈까? 너 오늘 모델 할거야 모델 괜찮겠어? 가자 가자 아이고 졸려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네? 아 귀여워 촬영장에 갑자기 했어요 헬로 어 뭐야 뽀글이랑 같이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뽀글이랑 왔어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겁이 많아서 어때요? 오리 같아요 오리? 여기가 들어간가 봐 약간 시선을 딴 데 보고 있는 오늘 촬영은 되게 편안한 분위기의 커플 느낌을 예쁘죠 예쁘죠 저 친구는 나올 수 있나 오늘? 아이고 나오려고 나오려고 용기를 좀 더 내 요새 이쁜 으 디용 띠용 띠용 그게 진짜 좋은게 구김이 안가가지고 네 진짜 막 입어서 저도 구겨놨다가 다시 입은건데 새것처럼 됐어 약간 좋은게 이렇게 하면은 왜 보이는 그런 핏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책들어서 날씬해 보이는 우리 핏의 마법사 바질 핏이 맨날 너무 예뻐 우리 잠옷은 수많은 샘플링을 갖춰서 핏을 만들어냅니다 두 분은 실제 커플이에요 아 핑크? 어 핑크도 잘 어울려 나? 뽀뽀뽀뽀뽀 간식! 간식 어딨어 간식? 괜찮아 괜찮아 먹으라! 먹으라! 5분만! 뽀글이! 여기 봐! 옳지! 뽀글이! 뽀글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뽀글이가 주인공 노을 지었을 때 엎어요 예뻐요 너무 맛있다 음 소원님은 어떤 색이 제일 좋아요? 저 핑크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핑크 보내드릴게요 핑크요 음 진짜 편해 보 오케이 되셨습니다 주세요 오이 아 뭐 어머니 더 Facebook서 오늘 오픈 날이어서 정신이 없네... 진짜 편하다구였어 오늘 야근하실 분 있어요 신천 할매 떡볶이 떡볶이 때문에 야근할 거에요? 아니 블랙 품절 블랙 품절 블랙 품절 우리 사이즈 라벨을 제가 직접 그리려고 그러거든요 사이즈 근데 이거 어때요? 이게 한 개가 있으면 S고 두 개가 있으면 E 사이즈 그러니까 M 사이즈고 이거 어때요? 별로예요 하늘이니까 구름은 어때요? 네! 구름으로 할까요? 구름으로 할까요 그러면? 제가 직접 그린 구름으로?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하늘에 있는 구름 그림이다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끝끝끝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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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떡볶이 쏠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먹는데 우리 마스크팩 대단해요 화이팅 여러분 두 살이에요 얘 마스크팩 마스크팩을 지금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빗을 보려고 최종 검술하고 있어요 지출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병출 추출물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부 진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인거죠 네 원물은 제가 정했거든요 컨셉을 근데 노니 허니 티트리 노니 허니 티트리 제가 CF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지졌어요 진짜 혹시 런칭 달걀에 다 팔아주시면 저희 TV 셰프로 할 수 있죠 노니 허니 티트리 노니 허니 티트리 한 번 먹고 고쳐버렸어 오메일까에 오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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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비결은 노니 허니 티트리 노니 허니 티트리 노니 허니 티트리 노래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오이 티트리 로니 목소리를 하다 학습 조금 놀이 왜? 어깨는 나와도 되잖아. 안 돼. 왜? 어깨에도 이름표가 붙어있어. 어디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랜만에 데이트한다, 그치? 그러네, 진짜 오랜만에. 너무 요즘에 우리 둘 다 바빠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데이트한다. 내가 치킨 먹으러 가 자꾸 졸라가지고. 근데 왜 해산물이야, 갑자기? 아니, 내가 저기 엄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해서 도저히 평일에 가야됐었거든. 여길 가보자. 내 빼가 어때? 아주 귀엽네, 이거. 목욕 가볼텐데. 어그리 산책 가방. 아니, 이게 카메라 놓고 다니기 진짜 딱 좋더라고. 가볍고. 아, 여기 앞에? 노상 느낌. 아니, 나 전어구이가 너무 먹고 싶어. 왜? 어? 오빠가 너무 싫어해? 가면 뭐 딴 것도 있겠지? 아, 이걸 잘 못하더라. 저 오늘 야근하고 왔어요. 아주 고생하셨구나. 너도 먹고 나잖아. 그치? 네. 지금 안을 먹고 싶어. 지금 더워 죽겠는데? 덥다고? 어. 왠지 알아? 이게 엄청 따뜻하거든. 아, 안에 기모가 있어서. 이거 입으면 겨드랑스 땀 나. 내복이네. 어, 기모야. 오빠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입을 거야? 네. 왜? 패션으로 한번 소화해봐. 바지 앞에 왜 자꾸 넣어 있는 거야? 다리가 이게 얼마나 길어 보이는 줄 알아? 거의 지금 여기 가슴까지 올렸다고.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새우. 새우가 진짜 많아. 오, 엄청 커거든. 우와. 우와, 통통해. 진짜 맛있게 생겼다. 난 갑각류가 진짜 좋아. 오빠는 까주기를 잘하지? 자기를 까줘야 되는데. 어? 날 까야 돼? 오빠 해산물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소주도 안 좋아하는데, 지금. 내가 치킨 먹자고 꼬셔서 나왔는데. 이야, 들리었더라고. 아, 뜨거워. 뜨겁지? 너무 맛있어. 오빠, 나 너무 행복해. 오빠, 나 너무 행복해. 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눈은 안 먹어. 양쪽도. 오빠, 새우 몇 마리 먹었어? 이거 다 낚아주느라고. 왜? 몇 마리 먹었어, 오빠는? 다섯 마리. 아, 진짜? 진짜? 응. 이거 다 먹었냐? 나는 근데 딱 주량 위에 한 병 먹는 것 같아. 딱. 숙취도 없고, 기분도 좋고, 다음날 일사 생활도 괜찮. 난 옛날에 새우를 키워봤어. 왜? 눈이 들어갔어. 오, 숨이 또 떨어졌어. 오, 딱? 응. 끝. 새우 부셨다. 이거 다시 해봐, 오빠. 아까 연습했잖아. 둔신사바같이 타봐. 자. 딴, 딴, 딴. 딴. 첫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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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ir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메이크업방에 왔어요. 이따가 다이슨 리뷰하는 거 영상 찍을 거라서 화장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요즘 진짜 화장 안 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풀매를 해봐야겠어. 이따 왔나요. 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짜잔! 빨리 저는 텐션을 살짝 올려서 이번엔 좀 재밌게 영상을 찍어봐야겠어요. 다 했다. 오랜만에 풀매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헤어 튜토리얼 찍었어요. 배고파. 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지금 4시 넘은 거 같은데? 짠! 곤약바. 맛있헷. 정확하게! dunk ears에 삶을 털어버렸어요. Verge Humble. 아 터져버렸어. 앗. 토 Brahai. 기소가 만들 apostles. vä. 탕. 둘 다 같이 Policy하기 genome. 치즈가 치즈가 치즈볼 고춧가루 치즈 고추 친구 거 반을 남겨줄 거예요. 일단 오늘은 또 따뜻하게 해줘야지. 워! 여행이네. 으음 으음 어우 세상 존맛입니다 진짜 맛있게 잘 됐다 완성! 곤약밥이라서 아쉽지만 완성했어요 짜란! 잘 먹겠습니다 엄마 물김치만 저게 먹어봐야지 아 맛있어요 하늘 레시피 김복은 언제든지 선보입니다 꼭 따라먹어보세요 제가 진짜 잘해먹는 메뉴거든요 겨울용 파티 원피스 하나 만들려고 이런 부들부들한 원단으로 이건 뭐예요? 아니고 이런 것도 만들면 예쁘겠다 나 왜 이렇게 핑크가 좋지?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게 뭐예요? 광택이 있고 없고가 다르구나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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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글씨에 진솔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 집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특히 히히히히 It's like a baby 귀여워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